가artet 어린 think 자기네 터러스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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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만 남지 않아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빨라 아 족장표 작살과 함께 병만족 모두가 도전한 탕카니카의 낮사냥 낮에는 물고기들이 빨라 사냥이 어렵다는 걸 확인했을 뿐 제대로 얻은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 아파요 어떠셨어요? 아 모르겠어요 정말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요 배고픔에 지쳐있는 사이 탕카니카 호수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정체 모를 불빛들이 반짝이는데요 알고보니 이곳 원주민들이 밤낚시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든 것 이제 병만족도 그들처럼 밤사냥에 나서기로 합니다 지구야 지금 가자 시간이 없어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나 타고는 완전히 틀려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잔잔한 물결을 이렇게 탁 타고 있는 거예요 한 1미터 정도까지 가도 움직임이 없어요 아 시국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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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